다음 문제 5번입니다. 전압 B, 권수 B가 A인 단상 변압기 3대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삼상 결선을 하겠다라니까 1차는 델타 결선, 2차를 Y결선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삼상 변압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2차 선관전압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1차 선관전압은 V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첨자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권수 B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되겠죠. 권수 B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2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전압의 B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이렇게 쓴 것도 있었죠. V2는 V1이다. 이거요. 이게 성립하려면 사실상 그렇죠? 이거 단상 변압기였어야죠. 단상 변압기였어야 됩니다. 단상 TR이었죠.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였나요?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삼상이라고 하는 삼상 TR로 만들어서 하는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선이 다르다고요. 최소한 여기에서 삼상으로 넘어가려면 결선이 둘 다 똑같았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는 델타고 또 하나는 델타고 또 하나는 y든 또 하나는 y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 결선이 지금 현재 델타에서 y로 1차하고 2차하고 1차하고 2차하고 달랐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는 델타로 결선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y로 결선이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달라졌죠. 회로 시간에 어떤 거 기억하시나요? 회로 시간에? 그렇죠. 회로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상전압이라고 표현했었고 이거를 또 선간전압이라고 표현했었죠. 두 개가 같고. 이쪽은요. 이거를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하고 이것만 비교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걸로 다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거하고 같으니까 v1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툴을 v2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회로 시간에? 너무 잘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트 3을 하나 안아주시기만 하시면 되죠. 지금 물어보는 건 v2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선간전압. 2차측의 선간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v2는 절로 넘기고 내려오고 올리고 하시면 되겠죠. a분의 v1에 결국은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관연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 쭉 문제를 풀어나가셔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변압기 결선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이에요. 유도, 전압, 조정기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단상과 3상 나눠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정말 간혹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상 및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전체적으로 한 번만 문제를 쭉 읽어봐주세요. 우리 자격증 관련된 문제는요. 이렇게 테스트가 많이 나오면 잘 읽어보시면 답을 최소한 5대 5는 찾으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단락권선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은요. 3번 보시면 단락권선은 단상 및 3상 유도전압 조정기 모두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는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만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밑에는 모두 필요하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보기에서 모두 필요하다 이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가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은 틀린 말이 될 거고 3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1차와 2차 전압은 동상이 아니라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돼야 되고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기절력은 회전 계좌가 아니라 단상이니까 교번 계좌에 의해서 유도된다라고 답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다음 7번이요. 12극과 8극 두 개의 유도전동기를 종속접속했다. 어쨌든 우리가 종속접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차동인지 병렬인지 또는 직렬인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고요. 속도 제어할 때 전원주파수가 나와 있고 뭐 물어본 거예요? 무부하 속도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속도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파수 예쁘다. 그런데 문제는 종속이니까 이 값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르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직렬이니까 P1 플러스 P2의 120의 주파수 F니까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요. 이 문제는 언제나 이게 틀려요. 우리의 답은 RPM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RPS로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을 주실 땐 60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저도 맨날 빼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넣어주셔야 되는 건 60이고요. 여기에 넣어주셔야 되는 건 12이고요. 여기에다 넣어주셔야 되는 건 8이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한 20 정도 나올 거고요. 이거 60이니까 이거 3 됐네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360. 이거 나눠주시면 그냥 6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6 답. 6RPS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본적인 종석법 기억하시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